이거 스틸자님이 한번 공격해보는데 시바씨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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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죠 시바씨도 자 이거 피의점 가까이 일단은 실지원이라던가 이런거 지금 받으러 가는거 같은데 김 선생님도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상황을 지금 살피는거죠 정확한 형세판단 김 선생이 언제 차야될지 요거 지금 계산하고 있어 시바씨도 이게 지금 막고 버티는데 스틸자님 놀이고 지금 제주도 화력은 없네 탱정도 시바씨 나와있고 샤칼의 전설님이죠 여기 시바씨는 자 이게 탱이다 뭐 좀 일단 어떻게 버티고 고급 탄자 투자는 좀 했어요 시바씨 이쪽에 이쪽에 꼴뚝새님 자 요거는 지금 꼴뚝새님까지 공격가다 말아요 용고기 보일땐 딸려나왔다고 봐야되요 이거는 꼴뚝새님 글쌍 사멸이죠 시바씨는 자 하트까지 이제 막 걸고 수출자님 공략이 쉽지는 않은데 응 몰님이죠 어 하트 디버프 일단 걸고있고 이것이 피전쪽이라 자 요렇게 에 쟁땡겨 한번 노려보는데 시바씨도 몰님 한번 노려보고 수출자님 자 뭘 일단 유인은 잘했어요 몰님도 그렇지 하트 걸고 여기서 여기서 화력집중 여기서 좀 휘바씨 얌체 칭호받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 자 화력을 좀 집중해가지고 좀 자 다크 하데스님 자 좌측에 샤카르 전설님 수출자님있고 멀님 잘만하면 수출자님이 지금 앉아있는거 같은데요 여기 자 이거 지금 앉을때가 아닌데 잘못 누른거 같죠 에 여기서 여기서 한번 어떻게 그렇지 냉면임 자 공격을 한번 기대해 봐야겠는데 이게 치다가 치다가 어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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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자 다크 하데스님 노리고 있고 자 시바씨 노리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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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여기서 아 이게 이게 안전하여 이게 자 냉면임 시바씨 노리고 자 여기까지 피전앞까지 돌아왔는데 에 에 에 시바씨 자 냉면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수 자 이건 파충기쪽까지 들어와있기 때문에 지금 에 이거는 지금 여기 피전앞이랑 여기 밖에 필드 어 적절히 이용하는데 시바씨도 에이 쪽 시바씨 지지베베님도 한번 노려보고 저 스틸자님 에 이게 이제 공략이 쉽지 않네 탱은 어 예희진님 별풍선 10개팽감 성원감사하고 자 시바씨 뭘 계속 아 셀자님이 여기서 눕나요 지금 화력이 추가됐어요 하단 자 이건 이건 잘못하면은 지금 절 전면될 가능성도 있어요 껄덕새님 글썽 사멸치고 껄덕새님 저 지금 위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 인장깔 수도 있어요 여기 페이크 잘못하면은 눕죠 꼴덕새님 빠졌고 빠졌고요 자 하단까지 나왔고 저 저 저 여기서 여기서 멀리 멀리 2848인가요 막 공격인데 지금 자 하이드했고 꼴덕새님 분실까지 냈어요 지금 여기서 시바씨 노리고 자 지금 시바씨보다 하단을 노려야되는데 하단 꼴덕새님 노리고 있죠 하단 그렇지 하단 노리고 지금 바크 하데스님 지금 시바씨 노리고 자 지금 우리 지금 하단 하단을 노려야지 지금 시바씨보단 하단 누인 음 자 꼴덕새님이 지금 약간 약간 주춤 주춤 공격 하다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뒤 휙 돌아가가지고 지금 치다가 다시 또 뒤로 앞으로 뒤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일단 공격을 하는데 하단이 왜 이렇게 멋지죠 자 책임으로 지금 바꾸시면 땡겨내거나 카톡으로 가지고 옆으로 지금 쭉 뺏어 그렇죠 글썽 쏘신추고 바꾸는 너의 인생님까지 나왔어요 자 꼴덕새님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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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모양이 나올 듯 나올 듯 나올 듯 한데 자 하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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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꼴덕새님 페이크 페이크 스틸잘이 다시 꼴덕 일어나서 한번 각기 공격 점사 김선생님도 이 이제는 뭔가 좀 가담을 해야 될 듯 같은데 너무 오래 시켜봐 그렇지 그렇지 김선생님도 왔다갔다 왔다갔다 지금 자 시바 씨 써 여전히 꼴덕새님 공격 아 여기서 안 되나요 여기서 여기서 자 아이 꼴 자 꼴덕새님 꼴덕새님 이제 지금 지금 페이크도 위험해 지금 인장 갈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하단 너의 인생님 노리고요 자 조금 더 조금 더 빠져가지고 너의 인생님 자 에 여기 하단 계속 노리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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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총공격인데 지금 제조 지금 에 인첸터 까지 지금 나와서 지원이에요 자 시바 씨 얌체치고 바꾸는 시바 씨 하단 하단 너의 인생님 계속 노리고 시바 씨 자 시바 씨보다는 일단 그렇지 시바 씨보다는 하단 하단을 좀 노려야될텐데 노인생님 지금 에 점사에요 다 크 하데스님 자 우측 우측 일단은 들여보냈는데 하단 하단 가봤죠 에 버티고 있어요 특별한 공격도 안하고 그렇죠 여기서 김선생님 제대로 기회 잡았어요 지금 장공격 칭호받고 있는 김선생님 비치까지 다 같이 하단 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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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단이 픽스러져야되는데 지금 파티 무적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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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렇지 지금이라도 저렇게 멀리 마오지 자 스틸자님 총공격인데 지금 하단 하단 쓰러져라 제발 이런 심정으로 치고 있는거에요 지금 다들 아니 아니 이게 음 스틸자님 지금 음 노리고 있어 이거 지금 잠깐 움찔움찔 자 스틸자님 자 이 거짓말 여기서 놓고 아 자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자 하이다 하이다 멀리 자 너의 인생님 남았는데 자 이 점사가 좀 냉면이 그렇지 냉면이까지 나왔어 한번 자 하단 하단 아 이게 지금 안되나요 하단 하단 너의 인생님 노리고 물님 지금 약간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음 이거지 자자자자 여기서 한번 어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자자자자자자 점사로 한번 하단 노리고요 박팔호심이 그렇죠 냉면이까지 한번 같이 김선생님하고 자 하단 하단 한번 노리고 아 아 이거는 풍알반전이 그렇죠 킬러이스터니까지 나왔어요 지금 자 나오긴 다 나왔고 지금 김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김선생님도 지금 자 하트라도 일단 걸리면은 자 뭘 이미 하트 한번 제대로 걸어야 될 텐데 김선생님 장성경 칭호받고 있는 김선생님 만 년 전 툴을 노리나요 지금 자자자 하단 다시 노리고요 글썽 수호신 칭호받고 있죠 너의 인생님 하단 김선생님을 노리는데 냉면임이죠 예 여기서 좀 사갔듯이 제대로 하단 노리고 지금 지금 뭐 생존기는 좀 없긴 한데 안쪽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어 들여보냈어요 그래도 하단 자 이건 템이고 시바시 지금 자 일단 뭐 들여보냈다 이 정도 피존 앞이기 때문에 그렇지 요거는 뭐 지금 정리는 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 왜 다시나 오나 하단? 킬러의 수단이 누리고 지금 여기 시바시까지 에이 너희 선생님 일단 버텨 너희 선생님 하단 누리고 저기 조금 샀는데 하단 어떻게 해 팝파루트님하고 킬러의 수단님 꼴뚝쌉님까지 누르지 여기서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빼가지고요 하트 걸어가지고 좀 빼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아 이거 참 응 하단 자 이거 한 번만 정리 한번 자 안되나요 안되나요 쟤는 또 한번 아 쟤는 또 불발이에요 킬러의 수단님 하단 운도 좋은데 이거 팝파루트님 페인쿠 일단은 뭐 좀 안으로 두뇌어 보낸 이 정도 뭐 정리는 된거지 피존 앞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는 지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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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김선생님이죠 전공적 치고 바꾸지 김선생님 바코드 바코드 한번 노렸고 페이크에요 페이크 이쪽에 시바시 얌체 치고 바꾸지 시바시 김선생님 지금 컨트롤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한번 교란해서 건들고 지금 자 바코드 한번 노리는 건데 자 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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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크에요 지금 네 다시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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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코드 이쪽 이쪽 시바시 시바시 내목단님 노리고 있죠 김선생님 자 페이크고 하이 전공격 치고 바꾸는 김선생님 한 방 데미지가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속적인 공격을 어떻게 한번 터뜨렸어 아니 그렇지 압박해야 될 텐데 김선생님 자 자 자 여기서 시바시가 견제하고 있고요 자 일단 바지고 바지고 에이 이거는 하이드까지 해받고 지금 다시나 타락죠 김선생님 딱딱같이 덤벼들어서 일단 직업 페이크 자 여기 여기 어떻게 잘하면은 가능할 것도 같은데 김선생님 자 여기 그렇지 시바시를 한번 아아 이거는 지금 토파주까지 날리고요 하단까지 왔어요 하단 자 죽기 죽기 김선생님 일단은 이건 지금 추가로 화력이 왔기 때문에 죽기하는게 더 낫죠 아 뭐 지금 김선생님 조절에 대한 평가 조금 아까 그 평가 지금 직접 음 설명하고 있는거 이거 지금 여기서 타코드 정도는 사실은 해볼만 한데 지금 시바시 텐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 그 얘기고 저 여기 음 음 이거 쉽지 않겠다 이 얘기고 이거 쉽지 않겠다